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34탄입니다. 34탄 자 34탄 인데요.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수익률이 금융위기가 터질 것을 예상을 하고요. 훗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한 검증. 자 이런 모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년 전서부터 730일 동안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해 놓고 홀딩을 하면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. 여기 보면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나오죠. 그리고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해외 선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이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.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. 자 이걸 보면 미국 월가애들의 하방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대박 주식 시리즈 34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새 환원금 50%를 배당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환원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. 자 이런 자세한 안내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적혀져 있으니까요. 이 자료를 보시고요.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사회 환원금 50%를 환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웬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제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 세계 대공황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.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전국민 제2IMF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. 빠졌다가 지금은 약 2주일 가량 거의 뭐 V자 반등이 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위험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급락 사태에는 이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신호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. 자 50% 자유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 중간에 하나죠. 자 그러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. 국민기업 관성의 타이틀이 여기 있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자. 자 이렇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사회 환원에 대한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드는데 살아온 세월이 이 자료가 여러분들 다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sbs 전국 cf 자 이 동영상 내용을 보시고요. 저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료입니다.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을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태양인데요. 자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이라고 나오죠. 이 500탄 모음집이 여기 보시면 2226% 자 350탄 여기 자그마치 500개의 모음집이 있습니다.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주식이 금융위기 때 거의 2년 반에서 3년을 빠졌잖아요. 2년 반에서 3년 빠지면서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요. 그래서 그때서부터 2012년도 저희 카페에서 대박 앞으로 대박이 터질 종목 최하 1000% 이상 터질 종목을 바닥에서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. 그 종목이 많게는 최하 1000%에서부터 5600%까지 추천을 드렸던 추천드렸던 날짜 그 다음에 3년 4년 동안 시향 분석한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뭐 30% 40%씩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왔는데요.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올 것이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이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. 위험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전의 주가로 회복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자 세상은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.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개미들이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번에 일부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지 모릅니다. 자 그 사람들 그냥 계속 붙잡고 가다가 전재산 다 말아먹을 수 있다. 조심하십시오. 자 그러면 붉은태양 차관성인은 이번에 급락 사태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거야. 야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 방송에 유명한 애널리스트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단 한 명도 잡아내지 못했던 금융위기를 여기 보시면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. 여기 동그라미친 날. 자 이날 월가 애들이 하방 포지션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하락장에다가 엄청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어제 야관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. 다우지스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. 저는 이때의 금융위기 이 평상시의 하방 포지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이날 제가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쓰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자 여러분들 제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생각인데요. 대박 주식 시리즈 34탄입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제일 먼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. 7만원입니다. 7만원. 자 7만원인데 자 7만원인데 이번 급락사태 이후로 만원을 만원까지 빠졌어요. 여기 만원까지 빠지고 난다면 지금 한 3천원 정도 기술접받는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. 자 거꾸로 시작을 합시다.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사태가 아니 서브프라임이 아니죠. 코로나 사태가 터진 구간이 여기입니다. 여기 자 대충 여기 라면 7만원짜리가 7만원짜리가 만 5천원까지 빠진 거거든요. 자 코로나 사태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7만원이던 종목이 만 5천원까지 빠졌어요. 자 그러면 만 5천원까지 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한 거거든요. 자 여기서도 급락이 왔고요. 여기서부터 계속 급락이 온 겁니다. 이 종목은. 왜? 자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7만원이 잠재자산이기 때문에요. 자 이번에 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7만원에 만원이면 6토막이 난 거잖아요. 이미 6년 전서부터 이 종목은 하락장으로 접어든 겁니다. 거기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급락이 뭐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쭉 하고 빠졌는데요. 그랬다가 지금 3천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은요.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6년 전서부터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꼭지 목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7년 이상 6년 7년 이상 급락을 하는가 자천 세력들이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이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미 7만원에서 지금 만원대까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잠시 만 4천원까지는 왔지만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. 이 종목은 무조건 또 추가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는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금융용어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알리고 세상에 창실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모르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. 이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. 제가 그 창시자거든요. 이 종목은요.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이 기술적 반동 구간은 올라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은 무조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종목이 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만원까지 떨어져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만 4천원까지 왔지만 이제 어차피 대공황이 오게 된다. 이 종목은 그냥 저는 3천원 정도로 봅니다. 6천원까지 봤을 때 이번에 급락한 부분이 만원인데 만원에서 반토막만 떨어져도 5천원이에요. 다른 종목도 금융위기가 오면 5토막 10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만원에서 반토막밖에 안나겠는가 그렇잖아요. 그죠? 만원에서 두토막이 난다 그러면 5천원입니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7만원이에요. 자 덜 빠진다 라고 해도 금융시장이 오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7토막 이상 나는데 이 종목이 5천원까지 밖에 안빠지겠냐 고요. 저는 이 종목을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 2천원까지 봅니다. 2천원 만원에서 다섯토막 나면 2천원이에요. 아 네토막이 나면 자 2천원인데 자 2천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천 5백 프로 입니다. 2천 5백 프로 금융위기가 제 얘기대로 분명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최하 2천원까지는 떨어진다. 그러면 2천원에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재정정책을 펴고 있잖아요.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자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그냥 바닥 짓고 회복을 하면 7만원까지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2천5백 프로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알죠?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에요.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아까 저도 7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는 아이멘프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 유럽발 금융위기도 겪어봤고요 다 겪어본 회사입니다.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지속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를 예측을 이 회사에서는 오너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벌어들렸던 그 영업이익으로 사내의 현금흐름을 쌓아놨는데 자 현금흐름이 10분응선이니 다라고 하면 현금흐름을 그냥 제가 산 높이로 재밌게 표현을 하면 10분응선이 있어요 10분응선이면 산 꼭대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내 재산이 사내 현금을 지금 7분응선까지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사 사내에 현금흐름이 얼마나 잘 얼마나 튼튼한 자금을 총알을 준비해놓고 위기관리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대주주 물량이요 70%가 넘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뭔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해도 알겠죠 자 7분응선까지 현금이 쌓여있는 이런 회사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7만원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만원까지 떨어져서 6토막이 넘게 났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7토막이라고 합시다 7토막이 났는데 지금 기술적 반등구간이 올라온다고 해도 이 종목은 절대 다시 7만원으로 이번에 돌파를 못합니다 때려죽어도 왜 금융기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 퉁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 한주라도 매수를 해놓고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텐데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은 추천금액을 지금 2500% 이기 때문에 자 2000만원을 받을 생각이에요 자 2000만원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해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왜 이번에는 대공황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왔다가 다시 주가가 빠지면 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이 5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대공황은 보통 10년이거든요 바닥을 회복하는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그러면 때려 죽어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2500만원을 추천비를 내시고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치면 2000만원에 제가 사회한환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포함을 해서 합 3000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을 매달 25일 날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한환금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최소한 2500%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1억을 투자를 했으면 25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꾸는 준비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10-2173-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추천을 무료 추천을 받고 사회한환금을 50%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보면 사회한환금 50% 배당주 신청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배당주 신청 여기 들어오셔서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이 대박 종목을 추천을 받게 될 건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요 지금 15,000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14,000원 15,000원 대니까 추천을 받으시고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셔서 지금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더 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만원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에 이 종목은 이미 만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딱 한 주만 사시고 매일 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를 정한 수 떠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래서 2,000원 5,000원 까지 떨어지고 5,000원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2,500%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바닥을 잡아드리고 그때서부터 매수 들어가라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전재산을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딱 한가지 이 회사의 재무구조라던가 현금 흐름이 지금 빵빵하게 준비가 다 잘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에 불황이 오게 되면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한 적자폭이 크지는 않아야 된다 그 조건만 유지가 돼준다면 이전에 IMF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금융위기 세계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도 이 회사는 지켜낸 여력이 있고 그 과거의 엄력을 봤을 때 이번에도 준비작업을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34탄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고 싶다 제 이야기대로 만원을 깨고 그리고 오천원으로 깨고 오천원만 깨진다 그러면 무조건 천 프로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다 오천원에서 주당 이천원까지만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제 이야기대로 아마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내려준 이 엄청난 부의 재분배가 부의 이동이죠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료추천받으시고 매달 사회한원고금 50%를 25일날 지불을 받으시면서 이 종목이 이천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복권이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게 복권이죠 저를 찾아오셔서 무작정 이 동영상 보시고 찾아오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람 잘 안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으시고 저랑 인연이 맺는 분들만 만날 수 있으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